안녕하세요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요 오늘은 뭐해요? 오늘의 먹방은 같은 음식을 차갑게 먹기네 뜨겁게 먹기 할거에요 이건 누가 차갑게 먹을지 뜨겁게 뜨겁게 맛있지 조금 뜨겁게 여기 말아봐 자 가위바위보 의정이요?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미치! 꼬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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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오늘은 제가 이겼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음식 가져오세요 뭐야? 오른판 아 대박 연기나 자 저도 해볼게요 이게 지금 카메라에 안 보이는 거 같은데 연기가 나요 진짜 너무요 볼 드릴게요 오 대박 이거 좀 더 좀 많이 해도 돼 와 근데 살과질로 잘 어울렸어요 갈색이 묻어 아 갈색이 왜 묻어나 하하하하 차크림 한 번씩 주세요 차크림 저부터 활동 올릴게요 최열 씨는 햄버거를 차갑게 먹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옛날에 뜨겁게 차갑게 할 때 꽝꽝 흘리면 아예 먹을 수가 없어서 시원하게 먹을 거예요 살얼음이 추가돼요 아이스버거 햄버거를 차갑게 먹는다 처음부터 먹어볼게요 햄버거 원래 두꺼워 먹기 때문에 하신데요 햄버거 가세요 맛있어 물이 물이 두꺼워 으하하하 근데 물이 괜찮은거 같애 아니야 햄버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저장이 듬뿍 먹는거 같아요 근데 왜? 햄버거 먹는데 콜라는 없어요 콜라 주세요 콜라 아 여기 있구나 뭐야 뜨겁 뜨겁게 작곡 작곡 콜라가 뜨겁게 왜 차가워 아 뭐야 먹을만하겠다 하지마시지 먹을만하겠어 한번 먹어볼게 이 쓴맛 맛있어 맛있어 형이 올라오는 거 먹으니까 지금 바로 나온 거 같이 뜨고 배탈 날 거 같아서 먹을래 너무 차가워 저 이거 배탈 배탈 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음식 갑시다 다음 음식 메뉴 뭐예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어우 미쳤는데 이거 나 소리가 먹어 파스타 씨로스러운 게 정상이야 아니 파스타 비비는데 비비는데 정상이냐고 이야 죽다 아 맛있겠다 와 개쩌는데 역대급이야 진짜 역대급에 내가 여태까지 먹었던 파스타 중에 최고 아 진짜 와 개쩌는데 뜨거 왜 이렇게 물소리가 많이 나요 왜 이렇게 물소리가 많이 나요 맛은 있죠 와 근데 이거 맛있다 와 이게 뜨거웠었나 얼마나 맛있었을지 상상이가 자 상상하지 말고 이제 봐 약간 어떤 맛이냐면 급식이 나오는 맛인데 오늘따라 양념승이 미쳤어 너무 잘하는 거야 맞아 레스토랑 파스타는 아니야 근데 내 입맛에 딱 껴 어때 몇몇이 맛없어 맛있는데 맛없어 배탈을 거 같아 이렇게 하자 내가 이거 안 입줄게 나도 거 안 입줘 나 한게 나도 안 한다 나 안 한다 나 안 한다 다음 거 어디 있어 나 안 해 카불 나도 카불이 있어 다음 음식 나 한 입줘야 돼 다음 음식 주라고 한 입줘야 된다고 안 할래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만 먹을게 한 입만 한 입만 먹으면 나 이 새끼야 조금만 먹어야 돼 조금만 먹지 하천 먹으면 너 나한테 죽어 나 열심히 한 입만 먹어 그치 나한테 해서 이 소리가 제일 좋아 얼음 살짝 녹았을 때 소리가 더 좋은 거 같아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사는 거지 와 니 먹방 같다 더 먹을 수 있지 응 저 처음 먹어봤거든요 이런 면 이게 엄청 맛있어요 진짜 잘 삶았어 그치 난 모르겠어 맛이 없어 나 다음 음식 갑시다 네 자 다음은 와우 왓 더 헬 왓 더 어 어 자 스테이킹 믿는 엠엠엠엠엠엠엠 이렇게 잘 씹혀 이렇게 잘 씹혀 이렇게 잘 씹혀 쫙 한 해밖에 안 나 뜨거우면 제일 맛있겠다 그래? 이거 안 돼 못 먹어 나 잡아야 돼 안 돼 안 돼 야 진짜 뜨거워 진짜 뜨거워 염살인가? 먹자 염살인 걸로 판명됐어요 치킨이 어? 이상하다 개 뜨거워 염살인 걸로 판명돼가지고 안 뜨거워? 죄송한데 약속대로 한 입 먹어야 돼 와 이 치킨 맛있겠다 앗 뜨거워 왜 이렇게 부드럽지? 진짜 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지 근데 리얼이야 역대급이야 저 역대급이야 저 저 스테이크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진짜 부드럽고 진짜 맛있어 그래 갑시다 자유스 너무 불쌍하니까 딱 1분만 구울 기회를 드릴게요 그 대신 총과 감옥이 있어요 진짜 뜨거운 척하면서 먹어도 돼요 한 입 진짜 뜨거운 거 먹는 것처럼 어? 뭐야 손 안 뜨고? 손 did 스테이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어 야 진짜 존나 뜨거운 거 먹었을 줄 알았어요 자 지금부터 1분 드릴게요 이제 준비 시작 맛있겠구나 이제 궁금하다 와 색깔이 잘 나왔어 뜨거워 속까지 익혀요 10 9 3 2 1 3 아 뜨거워 뜨거워서 못 피겠다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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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서 못 피겠다 아 뜨거워서 못 피겠다 아 뜨거워 아 나 진짜 못 들었잖아 가지가 나 못들어 난 진짜로 아 뜨거웠다 아 뜨거웠다 식기 전에 먹어야 돼 이거 연기가 아닌 진짜예요 오 소리 왜 이래 부드러워 됐어? 훨씬 맛있어요 버터가 이제 배니까 다른 애지 고기가 다른 고기가 돼요 그냥 어때? 이 맛 나쁘니까 우와 물리가 시체풀이 별로 안좋은 이유가 씹기 귀찮으셨잖아 빨리 씹고 가는데 우리는 이거는 씹을 때마다 입에서 녹아요 근데 뜨겁게는 차갑게 먹기 재밌다 아 뜨거워 먹기 먹어봐 차갑도만 구경하면서 먹으니까 재밌어 재미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ASMR 각자 먹기 되게 차갑게 먹기 맞는데 다음에 더 재미있는 ASMR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